네 번째로 속죄제, A Sin Offering.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 즉 습관적인 죄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여왁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속죄제물에 피는 제사장이 번제단에 뿌리고 각이 떠진 희생물의 몸을 짐 밖으로 가지고 가서 재버리는 곳, 곧 정결한 곳에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 옐로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예시합니다. 11에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사람은 금령 중에 하나를 그릇뽐했을 때 속죄제를 여왁께 드린다고 레위기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령, 미즈바, the law, 금령은 여와의 모든 율법을 말하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그릇범하면 죄가 됩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unintentionally 즉 고의 아니게 무심코 율법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직분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다릅니다. 제사장이 범하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하면 역시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족장이 범하면 숫염소를 평민 중에 하나가 범죄하면 암염소나 어린양을 만일 어린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으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속죄제물로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탈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속죄제를 정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번제를 기초로 하여 그 능력이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미 과거에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번제로 소나 양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정하신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스러기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번제제물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지만 역시 속죄제물이 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죄를 이긴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죄의 여분이 남아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아직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유혹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권세로 죄를 이겨내야 하겠지만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속죄제로 사해 주십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자백하면 호멀로고맨이라는 헬라원은 현재 가정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자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에 쌓여 있으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늘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10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라슈의 히필 완료형으로 컷인 플라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인데 재물을 토막내고 잘라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through my groaning 즉 죄를 각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통으로 골수가 말라가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를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율로 죄산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속건제는 아시암, trespass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죄삼을 받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에게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속건제를 드린다고 레위기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중죄나 자기 몸에 부정한 것이 묻었거나 만졌을 때 그 죄과에 대해서 재물을 하나님에게 바쳐서 부정을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왁께 드릴 성물에 대해서 허물이 있을 때는 원래 것보다도 5분지 1을 벌금으로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레위기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해지지 않습니다. 또는 남의 물건을 상하게 했거나 손해나게 했을 때도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돌려줄 때 역시 속건제를 드릴 뿐 아니라 그 물건의 5분지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더하여 돌려줘야 한다고 레위기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형제와의 화목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의를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함께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러 올 때에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속건제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케오입니다. 정직한 물질관과 물질의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완성해줍니다. 상징적이지만 십자가는 위로 길게 옆으로 짧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번제이시고 첫 물질의 열매인 소제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목제가 되시고 하나님에게 지은 죄와 또한 이웃에게 지은 죄를 속해주시는 속죄제, 속건제를 이루어주십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헌신과 변화와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통로인 것입니다.